개그맨 윤성호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섯신의 고향 공식 바다지킴으로 임명된 빠꾸동구의 윤성호입니다. 오늘은 왜 웃으세요. 오늘은 첫 번째로 충남 보령의 한 어촌마을을 찾아갔는데요. 과연 어떤 해피한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둥근해가 떴습니다.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감기로 제가 대신해서 일출을 보여드렸습니다. 그나저나 제가 어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들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. 만나기로 한 일행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그때 아니 뭐지요. 아니 저 빨리 가야지. 사람이 기다렸는데. 누구세요. 저기 얼른 가요.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. 100시간도 늦어지고 얼른 가. 빨리 가야 해요. 제가 좀 보기보다 낯을 가졌어요. 나도 안결이게 생기고. 손 놓으세요. 아직 결혼도 안했어요. 어머니도 세시네요. 아래 멍들었어요. 이육사촌 해피어촌.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령 수협 여성 어빈의 회원들과 함께 하는데요. 오늘 찾아갈 곳은 어디냐. 어디죠. 원산도입니다. 원산도. 정말 원산도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섬 아니에요. 11개 도서 중에 제일 큰 섬이죠. 2년은 한 5년 정도 됐어요. 5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. 임용 봉사도 하고. 저희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인연으로 자매결연식까지 하러 들어갑니다. 자 그럼 힘차게 화이팅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 셋. 이육사촌. 배피어촌. 어머니의 힘을 보여지마. 보령 수협 여성 어빈 회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. 네. 기대됩니다. 많이 해주세요. 오늘의 목적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뱃길로 3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원산도입니다. 인구 천여명이 살고 있는 큰 섬이지만 아직까지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. 바다 보세요. 바다. 멋있죠? 우리 지금 하트까지 다 챙겨줬어요. 이렇게 와서 동사를 해주시니까 저는 마을 대표는 물론이고 주민들 이루 말 없이 진짜 반갑고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뭐부터 하면 돼요? 일단 안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데요. 안에 들어가서? 아 그래요? 그럼 저도 들어가서 하면 되나요? 오지 마세요. 왜요? 왜요? 빛나게. 그런 말씀에. 머리 없으신 분은 안 필요해요. 왜요? 뭐 하는데요? 들어오시면 알아요. 왜요? 왜 안 필요해 하는데? 그래서 저 남자분도 안 들어가시는데. 뭐 하는데 도대체. 이대로 포기할 제가 아니죠.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는데요. 제가 문전박대를 받은 이유 궁금하시죠? 이런 일은 없는데요.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. 아주. 오 뭐 하는 거예요? 아 저희 섬에 들어올 때마다 섬하고 육지같은. 이래서 그랬군요. 머리를 하는 거예요. 들어갈 필요가 없으셨군요.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임의용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대요. 그나저나 머리하는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. 그래서 배려해 주신 거군요. 오 눈썹까지. 저는 살다살다 눈썹 염색하는 거 처음 보네. 나도 처음 봤어요. 동민이 해달라고 하셨어요. 아 해달라고? 네. 뭐 때문에 눈썹까지 염색한 거예요? 젊어지려고. 야아. 더 젊어 보이려고. 연성호 씨도 옆에서 눈썹 염색하시면 되겠네. 그러니까 저도 눈썹만 하려고 그랬어요. 약 올리시는 거예요? 어떻게 가는데 교통은.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서 또 배 타고. 배 타고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. 아유 힘드시구나. 아유 나갖고 또 시간 같은 것도 다 마쳐야 되고. 시간 같은 것도 하루 종일 걸리죠.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막 배러 드려야 하니까요. 네 네. 되게 마음에 들어요 머리에 딱 하면. 네 아주 좋습니다.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? 원래 직업이 비용을 했습니다. 와우 입선지 느낌이 틀려요. 보세요. 한 25년 정도 비용을 했었는데요. 네. 너무 힘들어서 안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봉사 때문에 다시 하게 됐어요. 아유.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서서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. 아유. 하나 둘 셋. 아유. 아유.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네요.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얼마나 이쁘다고 하셨어요. 바꿔왔다고 집을. 이러다가 또 저기. 아기 하나 보는 거 아니에요? 그거 그러면 더 좋고요. 아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잠시만요.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안에 쫓으면 어떻게 해야지. 아니 안에 바쁜데요. 안에서 일 두어져야지. 안에 일할 사람도 일하고. 네. 다른 공사 가야지. 으차. 서머에 왔으니 배 한 번 타주는 세스. 무작정 배에 올랐습니다.